이번 영상은 소바와 우동 만들기에 대한 일본 속담과 면발의 길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에서 소바나 우동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죠. 만드는 과정도 번거롭고 청소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아내가 면 요리를 먹고 싶다고 할 때마다 그 부탁을 들어주기 어려운 경우도 많지만 다양한 면발을 만드는 경험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면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점과 일본 면요리 속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바와 우동 만들기의 기본, 면발의 길이에 대해 알아보자. 일본 면요리의 속담에는 우동 한자, 소바 여덟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자는 약 30cm, 여덟치는 약 24cm를 의미합니다. 메밀면의 길이가 짧은 이유는 각 면의 특징을 파악한 결과로 메밀가루의 고질적인 문제를 인정한 속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글루텐 함유량이나 수불량에 따라 반죽의 연결성이 달라졌으며 재분 기술의 발전이 미흡했기 때문에 가루의 굵기 차이로 인해 면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면발의 길이를 24cm로 정한 것은 젓가락으로 먹기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자가재면을 할 때는 속담에 따라 면발 길이를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메밀가루를 취급하는 곳에서 최하 길이를 21cm로 설정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일본의 식당은 대개 공간이 제한적이고 꽉 짜인 인테리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작업 테이블의 넓이는 최소 1m 이상이어야 좋고 밀대의 길이는 보통 90cm로 설정되어야 하니 상충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러한 제약은 소바와 우동 면발의 길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반죽이 도구보다 지나치게 커지면 재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업 환경에 맞춘 면발의 길이가 필수적입니다. 작업 밀대의 길이가 90cm인 것은 일본 면요리 재면에서 거의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길이 이상으로 반죽을 늘리는 것은 수타 작업을 어렵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소바, 여덟치라는 전통이 현대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작업 공간과 도구의 크기는 면발 길이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자루소바를 주문하면 면발의 길이는 42cm인 경우도 있고 짧으면 21cm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메밀 반죽을 84cm까지 늘리는 것이 편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밀대의 길이가 90cm인 상황에서 반죽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로 또는 세로 중 한쪽을 84cm로 맞춘 후 나머지 부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재면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84cm의 반죽을 두 번 접어 자르게 되면 21cm 길이의 면발이 만들어집니다. 만약 접힌 부분이 끌어지지 않고 붙어 있다면 최종적으로 42cm 길이의 면발이 됩니다. 일본의 재면 속담 우동 한자 소바 여덟치는 면발의 길이를 정해놓은 것은 물론 면을 만드는 사람과 먹는 사람 모두에게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면발의 길이는 일본 면 요리 문화의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면을 즐기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각 지역마다 키시멘 칼국수, 히모카와 우동 등 면발의 길이와 두께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지역 특산물의 사용과 조리 방법에 맞게끔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면발의 길이는 국물과의 조화, 소스의 흡수력, 씹는 식감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는 요리의 맛과 품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정 굵기와 길이의 면발은 식사 시 더욱 풍부한 맛을 느끼게 하고 면과 국물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줍니다. 소바나 우동 면발의 길이에 대한 속담은 일본 면요리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타면의 길이를 설정한 방법은 맛은 물론 씹고 먹는 즐거움까지 고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발의 길이는 재면, 과정에서부터 소비자의 식사 경험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면과 국물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는 것 또한 면 요리의 품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의 재면 기술은 전통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좀 더 쉽고 재미있는 재면이 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면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다양한 계절에 맞는 면 요리를 시도하며 여름과 겨울 모두에 어울리는 레시피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